퍼포먼스는 너무 좋아 오늘 무대예요! 미팅! 돈치고 있어요 빠이스 네! 이제 눈 감수는 날 선가왔던 오늘 목록이 제일 좋았어요 EP EP 그런 거 이렇게 different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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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 노래는 이 노래는 네 사실 이 노래는 첫 번째 노래연송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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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사랑과 함께 우리의 사랑과 함께 오늘의 영상은 가장 좋은 옷목목식품 네네 옷목식품 방법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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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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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운 소식을 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, 나한테서 디노 사 그리고 또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슬픈 스테이지가 사이건을 겪고 아, 미치겠다 세븐틴 세븐틴 고마워 세븐틴 세븐틴이었습니다. 세븐틴 감사합니다. 네, 축하합니다. 짱짱 팔로우 팔로우 이제 세븐틴 어, 뭐야 땅 ~~ tr 오늘 특히나 또 부모님들도 활약하려 하잖아요. 맞아요. 아씨.. 아씨 Sig asi 아버님 오셨잖아요 소중 dabei 저거 강화쎄라 저기 계신가요? 드노님 오늘 부모님이 보고 계십니다 정하니 형이 참 좋은 아이디어를 즉석해서 하고 왔어요 댄스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섹시 댄스 어떠세요? 섹시 댄스 할머니도 주시려고 인정했어요 노래는 너무 귀여우셨고 호시 형 아버지는 완전 너무 신나게 아 저 골고돌리고 돌리고를 아 골고돌리고 섹시밴 그래서 다음 공연 바로 가기 좀 아쉬우니까 좀 여러분이 힌트를 드리고 싶은데 승관 I'm about to beat this bitch up 네둑의 신 네둑의 꽃봄 네둑의 꽃봄 정혜 속에서 진짜 무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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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윌리기사람 윌리기사람 낙낙낙 낙낙낙 낙낙 안 낙낙 진이형 도와줘 히어로 오케이 이제 나는 나의 수건이 났어 왜 댄서 생각 못 줘? 습관은 그렇게 하는 거야 샷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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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 샷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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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옷